안녕하세요. 헬로비너스의 리더 유아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연습실 앞으로 찾아와가지고 편지를 주고 갔는데 일본 팬분인데 멀리서 오셨다고 보러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. 나를 잘 부탁해 나도 잘할게 미스에이의 수지 선배님 팬이라서 친해지고 싶어요. 멤버들 우리 지금처럼만 변치 말고 쭉 10년 죽을 때까지 10년 20년 쭉 함께하자 좀 차가울 것 같다고 그런 오해를 봤는데 저 차가운 여자 아닙니다. 제방 그냥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. 그리고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. 저 집에서 그냥 혼자 드라마 보고 잘 표정 표정이 저희 컨셉이 좀 표정이 다양해야 되는데 표정이 다양하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입니다. 나의 로맨틱 럽 떨리는 걸 사랑에 빠져버렸죠 이런 기분 전엔 몰랐죠 웃으며 말을 해 노래도 같이 하고 또 연기도 하면서 병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보다 더 알려져서 콘서트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헬로 큐피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고 또 제가 있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. 이상형은 이목구비가 좀 시원시원하고요. 웃는 게 이쁜 남자가 좋아요. 제가 요리는 배우고 있어요. 2위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의 체형도 잘 보완해주시고 항상 이쁜 옷을 입혀주시고 컨셉도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 야! 아라야. 전 술을 못 마십니다. 2013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제가 빌겠습니다. 복 받으실 거예요. .